일어나 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땐 비명소리도 오빠 누가 들어왔어 왜 그래 렘수면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있는거죠 오빠야 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게 부부야 침대 밑에 붙여놓으래 무튼간 신랑한테 붙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그쪽이야 쭉 지켜봤다고? 안사고? 소진아 오빠? 너 왜그래 진짜 조용히 살고싶다 너랑 만났둘이 왜그래 진짜 대신을 살려주지마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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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